이렇게 해서 팜백스로 무지막지하게 살균을 해주는 거죠 저 앞에 올류 소렌토도 있고요 알페온도 있어요 영상 속에 차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스타렉스도 받아라! 한 번씩 이렇게 말려주는 거죠 한 텅을 벌써 다 썼네요 이 정도로 일단은 해놓고 잠깐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차 관리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차를 깔끔하게 유지를 하려고 해도 장마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행도 한 번씩 해주시고 에어컨도 한 번씩 틀어주시고 에어컨을 그냥 막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결로 현상이 생겨요 에어컨 끄시기 직전에 에어컨 컴프레셔를 한 번 꺼서 송풍으로 한 번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결로 현상이 안 생겨요 중간에 저희 고객님이 오셔서 잠깐 차 좀 보여드렸고 3, 4시간 정도 지났어요 꺼내 놓은지 아까는 저쪽으로 비췄었는데 지금 해가 여기서 쥐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를 계속 이동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차를 말리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 수많은 차들을 제가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아 너무 재밌다 뉴아트 차량이고요 저희 말리부를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넘겨주신 차량이에요 300만 원대 또는 40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걸 구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풀옵션이라 좋아요 올류소렌토예요 5만 킬로 1인 신조 노블레스 풀옵션 4륜 최고의 차예요 세차급이에요 이거는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희 올란도를 구매해 가신 고객님이 저희한테 넘겨주신 알페온 저거 알페온 하이브리드는 옵션도 옵션인데 차 상태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아요 아 이거는 지금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편집할 게 너무 많아서 편집 못 끝냈어요 아반떼 MD고 킬로도 8만 킬로밖에 안 탔고 에비뉴 등급으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제가 포드머스탱 비대면 거래를 부산에 계신 고객님한테 하면서 받아온 차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고객님 1인 신조예요 진짜 좋아요 수리 다 돼 있어요 이거 스타렉스 11인승인데 이거 사려고 제가 차를 30배를 넘게 봤어요 저희 사무장님 지인분이 오셔서 제가 알아봐 드렸던 찬데 이거 하나 본다고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스타렉스 11인승을 다 봤고요 그 중에 정말 괜찮은 게 들어와서 아직 사진도 없을 때 제가 먼저 가서 보고 너무 좋아요 제발 오세요 해서 골랐던 차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장사를 못 하시고 접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으로 지금 맡아드리고 있고요 제가 팔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저거 이거는 제가 직접 매입해 온 차량인데 올리모닝 제2에 따로 찍었었으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것도 1인 신조예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도 계속해서 달래주고 만져주고 닦아주고 말려주고 이렇게 해야 좋은 차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상태들이 다 좋아요 가능하면 구독자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쉬는 날이 없어요 저희 전문 상담원이 퇴근을 하신 이후에는 전화 통화가 조금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물어봐 주시고 구매도 해주시고 판매도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차 하나만 내리면 됩니다 최근에 저희 중신 김대표님께서 채용 공고를 올리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중신 중고차신 김대표입니다 저희 회사가 인재를 뽑고 있어요 영업사원 뽑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내 차처럼 좀 관리해 줄 사람 인성이 바른 사람 고객님들 차를 진짜 내 차 보는 마음으로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직원 딱 한 분 더 뽑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일상은 고객님을 만나고요 고객님이 안 계실 때는 차 정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차를 한 번 타보고요 차는 가만히 두면 안 좋아져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늘 올려야 되는 영상 편집 방법 올리고 차를 다 빼놓고 좀 말렸어요 찾아주신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상담해 드리고 여기 직원분들이 또 차량 보여주실 수 있게 연결해 드리고 현재 시간은 이제 8시 좀 넘었고요 너무 힘드네요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차량을 위해서 예스캔 오늘도 달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스카 모빌팡 운영하고 있는 김대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영업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남녀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성실하시고 활발하시고 돈 벌고 싶으신 분 지원해 주세요 저보다 못생기지만 않으면 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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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